안녕하세요 여러분, HP YOLANDA입니다. 또 만났네요. 오늘 제가 이 UV3040에 대한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HP에서 자체 개발한 UV 평범 브린터로 품질이랑 가성비가 아주 뛰어납니다. 외관을 보시면 얘는 특징은 작은 분체 설계로 공간 활용성과 너무 높았습니다. 린드 헤드는 Epson i31200HD UEE 헤드 하나로 CYMK PLUS WHITE PLUS WANISH를 동시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병반과 원통 인쇄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 샘플 그리고 스티커 등에 롤되는 체류도 인쇄 가능합니다. 또한 인쇄 미디어에 따라서 저희는 상대의 코팅도 있습니다. 이 장비는 기능이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DIY 소매층이랑 개인 작업실에서 너무 잘 많은 장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지 마시고 더 많은 거 알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